한글자막 by 한효정 축제의 멋진 개막을 알립니다 아마 혹시 본격적인 행사들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랩인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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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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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와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600년 전 거기가 여기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앉아계신 바로 이곳 종독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수도지 않습니까 그럼 이곳에 600년 전 지금까지 단속하는 하나의 키워드 바로 간곡이지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패션으로서 간곡이 지금 현재 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안에서 이런 디자인을 만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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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